영적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핍박받을 때 찾아오셔서 영적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한봉 구장에 나온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 왜 맹인을 낳습니까? 그럴 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말씀 위로가 된 게 어떤 분은 태어날부터 맹인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서 있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그 소경이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이 그 순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맹인 신라한 못까지 가려면 그리도 되고 또 그 신라한 못이 굉장히 꼬불꼬불해가지고 내려간 길이 협차가 돼요. 옹사가지고 근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됐어요. 문제는 이 눈 뜬 날이 안 쓰기 일이라 해가지고 바리새는 시비를 겁니다. 야 예수님 트집 잡고자 하기 때문에 긍정의 눈으로 보지 않고 부정의 눈으로 봐서 어떻게 했니 안식일 봄에 따 안식일이 뭔데 안식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서 참된 안식일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평안, 기쁨, 위로, 천국을 경험한 안식일인데 바리새 영적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 의식화 돼가지고 안식일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있는 거에 안식일이에요. 불도 피우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절대 냉장고도 에어컨도 안 켜고 그 정도로 아주 철저히 의식화, 형식화된 안식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도 신앙생활은 진리를 모르고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은 율법으로 가면 그렇게 의식, 형식이 매이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것도 행복과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내 여기서 그 부모는 그 당시 유대교가 예수님에 출구하기 때문에 아, 나 모른다고 본인한테 물어봐라고 저가 장성했으니까 내 이 소경을 눈뜨고 나서 주님을 증거를 해요. 창세 이후로도 누가 눈뜨겠냐고 하나님을 모으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난 눈뜨게 하겠냐고 야, 네가 죄가 어쩌냐고 우리 가르치고자 하느냐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 쫓아버렸어요. 쫓아와서 쫓겨났다함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민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저라고 믿게 됐다는 내용이 본문에 말씀이 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소경이 육적 눈을 뜬 것과 영적 눈을 뜬 것이 두 분 구분이 돼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경이 눈을 떴어요. 하나님 분명히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신라 목가게 가서 씻어가지고 나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원히 구원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쫓겨났다는 걸 듣고 핍박받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영적 눈이 떴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 우리가 축복 좀 받고 잘되고 안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천국 지옥이 결정나는데 지금 종교적으로 사형리에서 네 단계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을까? 회계가 안됐는데 그래서 교회에 지금 쭉정이가 많은데 알곡과 쭉정이 가를 때 쭉정이도 정자는 곡정자 암인사람은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쭉정이가 있다니까요. 교안에 종교적으로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문제는 함불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맥을 잡아서 깨닫고 모두 천국의 구원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영원산장의 예수님 니고데모와 대호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이었어요. 공예의 의원이면 국회의원입니다. 70명 안에 드는 대단한 신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찾아와서 선생이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표정 얘기에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나이다. 그건 표적을 믿었다고 보았다고 살아계심을 보았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아직 안됐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이 동문서답에 봅니다. 표정 얘기 안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하면 들어갈 수 없는 일이라 어? 거듭이요? 두 번 태어나요? 못해더라 또 나와야 돼요? 엉겁게 너무 놀라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다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님이 육은 하면 육이다. 영으로 나와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5절에는 들어갈 수 없고 똑같이 두 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기서 믿음으로 보고 살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뭔가 물은 말씀이고 말씀 세례도 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 말씀이 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스엔 서기구관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철저히 모세호경을 지킨다고 성경을 외웠는데 저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을 비파하겠다는 것은 뭘 의미한가 지금도 성령을 항상 거스린 수대방의 도레마 죽으면서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지금도 교회가 성령을 거스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스엔 서기구관들이 예수님 뭐라 모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무엇이 그들이 말한 반을 행하고 죽게 돼 행위는 범받지 말라.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구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실제 안하라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사람을 보이고자 하니 그 경물을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고 그냥 겉으로 거루관치하고 잔체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이장에 문안 받는 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주님 만남은 하나님의 위로 평강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칭찬 별로 안 받습니다. 칭찬해도 별로 거부가 안 편해요. 자기가 자기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영이 허전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못 느꼈거든요. 영적 허전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강구한 것이 사람 의식하게 돼 있더라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칭찬받으면 그게 좋아. 그래서 형식 의식화 되더라. 이 말이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문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막는다. 또 베나더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 깜짝 놀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제일로 제자 삼을 저점 예수님은 에루살렘의 바리세인 서기관 제사장들 한 명도 제자 안 삼었어요. 돌아보지도 안 했어요. 갈릴리에 가서 무식 어부들을 만났고 순수하고 깨끗한 저들을 훈련시켰다고 해야 돼요. 지금도 달아진 사람들 종교인들 빤들빤들해가지고 성경 애워도 지키도 하는 사람들 뭔 필요 있겠어요. 외식한 세계관들아 너희들이 창과 대접은 것은 깨끗하되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눈만 바리세인들아 악을 너희 안 깨끗이 하라. 화해서 외식한 세계관 바리세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다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 뼈와 모두 더러운 거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 무덤이 더러운 송장은 썩어있는데 안 회가루 요즘 하얗게 벽을 회에를 치르잖아요. 페인트 치르잖아요. 겉모습은 그런데 너희 속은 썩었어. 썩었어. 송장 냄새가 나. 송장 경건의 모양에서 능력이 없어. 오늘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 향기가 있습니까? 그 뭐 원인이 뭘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십자가 피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통화하고 걸어가고 통에 잡아오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안에 탐욕이 있고 더러움 있고 욕심 있고 회개가 안 됐어요. 보혜를 못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나지 않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원인이 어디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받으면 노! 회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단은 회개 애통하고 통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요. 그래서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고 할래는 마음에 할지니 할래는 마음에 한다. 이게 뭔가 성령 받는 거예요. 할래 동에 잡아가고 성령 은혜 받고 불받아야 돼요. 사오라 사오라 왜 니 아빠 가냐 주여 늦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가 하나님의 열정이 스테반을 돌로쳐 주겠어요. 자기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오늘도 성령에 빛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씨 잔동한 사람들은 반대한 사람들은 옹조르다 옹조르다고 마음을 넓게 열고 다 포용하자고 일찌 화해하자는데 이게 주인이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서 주인이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얼마나 회개 오랫지 안 갔어요. 예수님 영접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해니까 성령 받고 회개는 또 안수 받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안수로 성령을 받아라. 분명히 예수교에서 삼촌을 보면 마른 뼈에 대어나라. 마른 뼈가 일어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 영이 임해가지고 일어서는데 그렇게 쿵쿵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 해야 된다. 이제 바울이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오늘 소경이 얘기 때문에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눈이 비늘이 신뢰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거든요.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눈에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성경이 보이고 그리고 눈보면 알아요. 눈이 맞고 청명하고 깨끗하고 거룩해하고 눈이 순수해야 되거든요. 눈보면 탐욕인가 알아. 눈이 몸에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성하 온몸이 바를 것이오. 눈이 나고 온몸이 어둡 것이니 이 얘기는 빛이 어둠이 얼마나 하겠냐. 이 얘기가 뭐냐면 네 보블들에 마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가 제물을 성기지 못한다면서 눈 얘기했는데 연결시켜서 가만히 있어야 보니까 그렇구나. 눈이 눈이 탐욕으로 있으면 세속화되고 눈이 깨끗하고 거로우고 회귀하고 눈을 보면 청명하고 순수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사람이 눈을 보면 알아요. 땅도를 못 마셔요. 눈 내리 깔아요. 제가 있으면 눈이 영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도 눈 보고 저 귀신아 눈을 보고 어떤 귀신이 나를 눈을 보고 우아 막 무서워 볼불뜨려 막 영이 영이 눈이 영이요. 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유관 지한 영안이 있어요. 육신의 시력 지적이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심판을 왔는데 보지 못하는 보기하고 예수 보기하고 보는 자들 맹인되게 하랍니다. 주님 못 만난 사람이 영적 맹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길이오질 생명이 천국 가는 길을 모르니까 맹이죠. 천국 가는 길이 보여야지 예수가 길인데 맹이죠.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사는 것이 맹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신령한 영적이 눈이 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예수님 핍박받고 쫓겨난 자에게 찾아오셔서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을까 라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개명이 네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어로 올 전체 다해서 백 프로 나에서 주님만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 최고 수준이에요. 역적 수준이에요. 주님이 인생 전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심도 많으시네. 뭘 다해서 주님만 사랑해요. 근데 사실은 욕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남녀가 이승간에 사랑하면 그 사람 모든 것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독점하시고 싶다면 사랑하고 싶다.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라고요. 그래야 네가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에요. 내가 참 보도나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살 것이고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생명듯이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라. 그것이 의리하고 믿음생활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생명이 신에게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 모두 하나님으로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배신자가 있어요. 신의를 버리기가 배신이 누구일까 최초 배신자가 루시엘 천사장 마기라는 거예요. 마기 에스케스 28장 14절 보니까 여기 나와요. 너는 루시엘 천사장의 예언을 했어요. 너는 기름불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더다. 네가 지금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이렇게 완전히 아름답게 됐는데 마침 불의가 들어갔어. 네 불의가 들어갔어. 불의가. 왜 네 무역이 많음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타락이시고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더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멸해버린 거예요. 불의가 드러났어요. 불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예하라는데 여러분 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 사람들 사이에도 의롭고 신의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의롭고 신을 지키는데 바울은 내게 없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 받고 헛되지 않아서 수고했다. 여름에 아주 가물 때 소낙비가 내려요. 팍 그런데 소낙비가 내리는데 그 좋은 귀한 비가 박국식에만 내려야 하는데 또 돌아가고 흘러가버려. 아깝죠. 내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더 수고했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수고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핍박과 어려운 것 권한이 와도 우리는 이기고 견뎌야 된 것. 받은 은혜가 크고 구원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0분을 비해서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 있죠. 그런데 흙이 깊지 않으면 곧 싸게 나왔다. 흙이 깊지 않으면 뭘까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해 생각이 좀 깊지 못해요. 금방 여기 있으면 좋아. 그런데 햇빛이 나니까 뜨거운 햇살을 못 견뎌서 뿌리채 말라졌다. 해가 나쁜 거 해가 피로우지만 문제는 뿌리가 없어요. 왜 믿음의 뿌리 말씀을 깨닫고 어려울수록 말씀 묵상하고 다이도 환란도 고난도 당하고 뿌리 요셉도 감옥도 같구나 이런 것을 알면 잘 견딜건데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다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만거지요. 암모스 5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공의 정의를 얘기하겠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너의 성에 기뻐하지 않냐고 모든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제사 드리지만 밖에서 나쁜 짓 거려고 와서 애베들인 거 받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정의를 정의를 정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신의를 지키고 살아란 겁니다. 저는 성에 은사 받은 사람 참 좋아해서 많이 사귀기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은사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꿈 환상도 보고 게시도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말씀 벗어나서 자기 욕심 지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의 음성에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 귀신도 꿈 환상 줄 수 있죠. 성경 말씀은 절대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싫어가지고 섬기는 것이 말씀인데 자기는 하나도 희생 헌신을 안 해. 그러고 맨날 개시같은 얘기만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람 사이에도 신의를 지켜 한 번 약속했으면 절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야도 변치 15편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복주고 잘돼서가 아닙니다. 신자가 구원받는 자녀로서는 마땅히 내가 지옥 갈 백성 구원받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 다하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친척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자기 자리고 나를 쫓자는데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상이 클까 아니 간단할 것 같아요. 어려운 하나도 없어. 십자가 가장 크게 한 사람 그만큼 쌓여있어 딱 상줘면 돼. 맞이 안 맞이. 일한 대로 상줘. 일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적게 하나는 정확하게 알아. 아니 심장 거두겠느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절대로. 기도 많이 하면 운사 능력 불도 응답도 끄시고 전도 많으면 건강도 주고 복도 줄 것이고 헌금 많이 하면 물질의 복도 줄 것이고 남을 섬기면 아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날마다 보시고 날마다 체크하고 점수 매기고 천사가 기로 가는데 우리는 단지 기회 말씀한 사람들은 나 같은 게 뭐가 내 구원시켜서 그 감사 감격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 교회적으로 좀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런 분야에 하나님이 주셨다. 본질 회복 운동하고 지금 기정현 지금 기독교 바로 세기고 우리 송합직에서 일어나가지고 하고 있고 근데 우리 국가 정부를 타덜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회귀해야 돼요. 정치의 문제가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고 목회자가 바로 세으면 절대로 이런 하나님께서 핍박 안 줍니다. 혼협 내년이라고 지금 핍박하는 거죠. 역대학 7장 14절 말하기를 내 이름을 읽혔는데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라 땅을 고친다는 것이 환경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복도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땅은 우리에게 줬는데 언제 내가 땅 고칠 수 없이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데 모두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아가면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팔복에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8단계가 있는데 1단계 10년이 가난한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모시고 나면 빛이 들어오니까 애통 회개가 돼요. 회개 만형은 원유의 짐입니다. 부드러워죠. 그 다음에 4단계가 의의 짐의 목마름 단계 내 목마름 근데 다섯 궁일 단계 여섯 청길 단계 청길 하나님 봅니다. 그 다음에 화평견이 하나님의 아들 단계 내 8단계가 우리 빛받받는 단계 4단계는 목마른 단계 목마름이 있는데 실제 일은 안 해. 내 8단계가 가면 십자가 지고 숨겨 두고 현장에 가서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해. 그래서 너희 상이 크다. 상 크단 말이에요. 8단계에서 그때서 나오는데 너희 전이 있던 선지사도 핍박받았느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는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에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국가법이에요. 기독만 지금 사자고 들어간다 알고도 지금 국가법 지킨다고 항상 있어야 돼요. 국가법 이상이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에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옆보거든요. 지금 기독가 안은가 보려고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물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정사와 권세 어둠 못 세상을 주고 하는 양들 그것이 정사 권세를 잡고 있는 비옥의 악한 행위라 있잖아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잘됐어. 다니엘이 기도해갖고 올 사자고 살아나게 되고 정적들이 사자고 들어가게 되고 다리왕이 무릎 꿇게 돼서 더 잘됐잖아요. 참 예민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예배를 대면해야 되냐 안해야 되느냐 방역법이 어쩌다 물론 여러가지 이론도 있지요. 안민사람한테 꼭 예배되어 꼴보이시지 그렇게 했으면 어쩌냐 저들 입장도 생각해서 방역법이니까 예배 좀 드리지 말고 좀 하자 그럴싸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사단의 공격 예배를 맡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같은 우리보다 터에도 예배를 안 맡습니다. 범벅 대법 그러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러줘서 감사한데 어쨌든 이러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국가법도 지켜야죠. 제가 만일에 국가법 거기서 저 감옥이 있는 감옥 가요. 그러면 두 개 지킨 거예요. 나는 설교 말씀도 했고 하나님 법 지켰죠. 감옥 도망하고 감옥 가슴 국가법 지켰잖아요. 두 개 지킨 거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지켜야죠. 국가법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지켜요. 지키되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줄은 절대 이것은 놓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사드라카 베타 아베누구가 불 속에 들어간 것이 다른 심을 생기지 않겠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그 고백이 왕이 왕이여 능이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 건져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장에 절하진 않을 줄 없어서 절대로 절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사람인데 넷째 사람 신의 아들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세대방이 지금 도레마야 죽는 그 순간 보니까 하늘문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 보자 우편에 우뚝 서셨다 그 영혼을 받으시잖아요. 하늘문 열려가지고 다 보잖아요. 핍박받는 그것을 보시고 아셔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얼마쯤 사랑하는가 알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열두 개가 다 숨겨있고 핍박받고 죽었어요. 숨겨 피가 흘린 곳에 열매가 몇 개 돼요. 열매가 몇 개 돼요. 어떤 일화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김익도 목사님이 평양에서 마페 성교사 돌멩이 쳐갖고 턱을 맞잡고 피가 흘리고 코피를 그렇게 망나니고 깡패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제주도 성교 제주도가 전혀 불모지 성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도 성교가 힘드니까 편의를 썼어요. 도저히 성교가 안되니까 돌아오겠다니까 뭐라고 답잡하냐 마페 성교사가 당신이 나를 쳐서 내가 콧뼈가 부러지고 턱뼈가 나간 상처가 아직 아물어졌어 안아물어졌어 안아물어졌으니까 이 상처 아물 때까지 나가 있어야 돼. 재미있는 얘기예요. 핍박 받고 돌멩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김익도는 변화됐고 답장은 그렇게 해서 할 말이 없어요. 당신 그 돌멩이 진 거 내가 상처도 안아버렸으니까 이거 나설 때까지 있어라고 거기 견대되고 거기서 환자를 고치고 병이 나서서 역사가 났고 저희도 성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누군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저는 내 자랑 같지만 귀정연 지금 우리 통합직에서 기독교 바르세국운동 저 같은 자를 지금 세워서 지금 일하겠다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부산 반대집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를 인정해 준 거지 않겠어요. 저는 내 일생 가장 그 당시 얼마나 다 반대했거든요. 통합직에서 일어나서 교회 다 깨질 것이다 나 교회 깨져도 싸운다 나 교회 제일 내가 막 교회 아니 이때 한 번 나가 설교 한 번 나 죽겠다 죽겠다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성도 다 더 하나 됐고 더 교회가 더 잘 됐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제 우리가 제2의 도약에서 정말 우리 교단 잘못된 거 뿌리 뽑고 보금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받고 이 나라 살고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핍박과 고난도 사실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셔야 되죠.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주님 은혜 받고 주님 사랑 깨달아야 되는데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뭔가 향단 얘기만 할게요. 시간없이 향단에 그 기도가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향단 기도는 희생 헌신한 기도예요. 내가 죽는 기도예요. 복달난 기도가 아니어요. 그래서 향단 기도를 한다. 그거 뭔가 완전히 내가 헌신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태우고 향이 돼서 올라간 그 기도 그때 휘장이 찢어져서 새로운 산 길이 열려서 지성소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하니 만나를 먹어요. 감추인 만나라고 했어요. 그것이 만나 누구나 못 먹어요. 금은 하나님의 소송이 된 내가 성소가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거기에 예수의 생명을 맡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들어가서 살아서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내가 미쳐서 사랑이란 것이오 정신이 온전히 너희들이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것이오 그래서 사랑의 뜨거움이에요. 그 불타서 항상 기뻐하고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옥 안에는 사람 감옥 밖에는 사람 위로해주고 맹맞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위로해주고 영적 수준이 그런 높은 자가 지성소 신앙 그리고 또 아론의 쌍란 지팡이 성의 부활의 은총인데 내가 부활 신앙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돼서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거기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가 십자가 통과하거든요. 어차피 다니엘도 사자고들한 자체가 십자가 통과하고 주님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을 때 사자가 살아났을 때 다니엘의 믿음이 어차을까요? 더 뜨거워지죠. 밤새 사자가 꼼짝 못 오고 더 기쁘죠. 행복하죠. 사도르카 베사카 아벤누우가 풍물 속에 살아나와 버렸어. 믿음이 시들시 적었어요. 더 뜨겁죠. 괜찮아요. 그걸 이겨야 돼. 부활 신앙으로 어떤 경우도 믿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돌판 그것은 식혜명 그 돌판인데 그 돌판을 내가 먹는 것이 뭘까 새 언약으로 다시 지금 맡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읽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귀로는 들리게 할 수 있는데 먹기는 못해요. 내가 먹어야 돼.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영양식으로 그게 두 돌판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돼. 마음반의 신비의 기록이 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이 꿀쩍이 좀 달아. 성경처럼 재미있는 거 없어. 예수의 생명 맛을 알아보라.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울어. 기뻐서 울어. 슬퍼해 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주셨을까. 그게 주님의 임재가원에서 불균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어디다 내 몸을 바칠까 하고 찾아야 되는데 뭔 일 있으면 무사하고 도망가고 벌벌 떠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도 끝자락 교계도 끝자락 사냐 죽냐 아마 1, 2년 사이에 결판나는 순간인데 예를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소경의 아버지 영혼 얘기가 있을까. 아니 아버지가 되었고 아니 나 모른다고 이 아버지가 몰라 새끼가 눈뜬 것을 이 눈 소경인데 예수님이 늦겠다고 그 말 한마디 예모드냐고 쫓겨날까 봐서 쫓겨날까 봐서 본인은 확실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늦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나 믿느냐 하고 믿는다 하니까 영혜가 구원을 주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났다 한다면 예수를 증가한다면 경건하게 사고자 핍박을 받을 것이고 모든 날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 알랑거리고 칭찬받으라고 가짜들 가짜들 나는 우리 교회가 뭐라고 하더라도 질수하고 보금을 지키고 원칙들 하고 제가 제가 진짜 종이라면 정확하게 설계해야 되는데 저도 다 못해요 한 명이 나갈까 봐 벌벌 떨어 이제는 저도 싹 군대고 있어요 진짜예요 가슴이 터져버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잡으시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서 복된 자들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글자막 by